마지막 남은 첫 번째 실검은 비트코인 위기 코주부 휘청 사실 어제 저희가 아이템 회의를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 키워드를 정했는데 이게 밤사이 미국 증시가 정말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일단 스냅쇼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술주 중심으로 폭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사이에 주식이 좀 많이 미국 주식이 충격을 받았는데 일단은 어떤 상황인지 정리를 좀 해보면 스냅챗이 어떤 회사 코주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 썸네일은 있지만 여기 없어서 코인 주식 부동산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만 좀 얘기를 해드리면 저희 이 방송이 지금 mbc 뉴스 채널 그리고 mb 뉴스 그리고 딩딩대학 채널 그리고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전국 전세계 우주 전체로 송출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인터넷 되는 데는 다 가능하다 다만 저희가 댓글 소통은 딩딩대학 채널에서만 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맥락을 너무 여러 개 채널에서 댓글을 읽어드리면 흐름이 또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일단 불가피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코주부를 다시 정리하면 코인 주식 부동산 투자자산의 대표주자 세 개를 꼽아서 모은 말인데 그렇죠 원래는 코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단 밤사이에 주가 난리가 나서 주가 난리가 나서 주부터 좀 얘기하고 갈게요 네 일단 소셜미디어 업체 위주로 폭락이 굉장히 이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주가가 참 허망해요 그렇죠 스냅 그러니까 스냅챗을 운영하는 모기업인 스냅이 주가가 40%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뭐 이게 주가 그래프가 아니고 절벽이야 이거는 절벽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3개월 그래프예요 3개월은 쭉 하락 추세이긴 해 근데 오늘 어제 밤 하루에 거의 그 폭포처럼 뚝 떨어졌어요 네 그러나 보니까 이게 다른 기술주 게다가 소셜미디어 관련주로 전염이 되면서 우리가 좀 많이 쓰는 페이스북의 모기업 이제 메타 메타도 크게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뭐 핀터레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구글 내 모기업인 알파벳 이런데도 사실은 이제 광고 수입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보이는데 기술주와 대형주까지 함께 섞여 있는 지난번에 뭐 마라톤 선두그룹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S&P 500 선두그룹 500 또 1.9% 하락하는 폭락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좀 충격이었다 네 그래서 이게 어제 미국 장세 자체가 좀 많이 나빴고요 보면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기 왼쪽 화면을 보시면은 장막판에 반등에 성공은 했어요 네 그래서 좀 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이 나스닥 나스닥은 이제 주로 기술기업들이 많이 모여있는 기술기업 성장주 기술주 이제 막 신생 기술기업들인데 그 시장은 굉장히 좀 안좋은 상태로 그대로 마감했다 그래서 지금 파란피가 뚝뚝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 스키 탔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스키도 저런 데서 타면 안됩니다 위험합니다 스키도 이거는 거의 그냥 모글스키 고급자 스키 쭉 떨어졌어요 거의 그래서 이게 저희의 관심은 역시 또 우리 코스피로 이게 그대로 전염이 될 것인가가 사실 관건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대부분 동조화되는 모습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도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내일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게 내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뭐 거의 유력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올리는 거는 기정사실화 됐고 근데 얼만큼 올릴 것이냐 물가를 어느 정도로 때려잡을 거냐라는 데서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빅스템 얘기도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빅스템 할 수 있다 갑자기 오르면 굉장히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고 특히 이제 코주부 아까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투자자산들의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겨울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나온 김에 우리 하려던 얘기로 좀 돌아가서 이제 다시 코주부 중에 주는 잠깐 살펴봤고 코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코인이 비관론이 또 퍼지면서 코인이 이제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의 사태가 하나 있었잖아요 루나테라 저희 또 딩딩대학에서 컨텐츠 해놓은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근데 그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보면 폭락을 하면서 루나 사태로 이 비트코인으로 전염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걱정하던 차에 주식도 지금 망가졌고 게다가 이제 IMF 총재도 굉장히 쓴소리를 뱉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기다라는 수준으로 폭력적인 뭐라고 했냐면 피라미드 사기라고 말을 했어요 피라미드 사기 다단계 이건 사기다 그러면서 사실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열려서 전 세계 이제 금융 중앙은행 각 경제 관련 대빵들이 다 모인 거예요 모여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저격이 유독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IMF 총재도 피라미드 사기라고 했고 또 글로벌 투자회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 8천 간다 8천 8천 달러 8천만 원이 아니야 8천만 원이 한번 찍긴 찍었지만 8천 달러 간다 그 얘기는 우리 돈은 한 천만 원 아니겠어요 지금 다시 시세를 저희가 가져왔는데 지금 이게 저희가 캡처한 겁니다 하락 추세가 지금 4월부터 좀 확연히 보이죠 그런데 이게 이래도 3천 후반이거든요 지금 뉴노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 비트코인이 받던 기대에 비하면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최근에 하락폭이 좀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변동성을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8천 달러 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3분의 1 토막이 난다는 거기 때문에 3분의 1 토막도 더 가는 거죠 지금 그러면 상당히 자산시장에는 충격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경험해 봤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좀 눈망울이 촉촉해지는 것 같아요 코인을 경험해 왔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이 막 크게 올라요 오르면 내가 아직 팔지 않아도 마음이 어떻게 돼 안 좋지 아니 아니 주식이 크게 올라요 크게 오르면 불안하지 떨어질까 봐 아니지 아니지 훈훈해지잖아 훈훈해져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소비를 막 늘리더라고요 부자가 됐다고 착각을 하고 내가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근데 자산이 이렇게 쪼그라들면 어때요 소비를 좀 줄이지 그렇죠 사실은 이게 전체적인 좀 웰스 이펙트라고 하잖아요 자산 효과라고 하는데 좀 그런 면에서도 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실현을 해야 자기 돈이 되는 거긴 해요 그래서 깔고 앉은 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산 가치의 숫자의 변동만으로도 소비나 어떤 경제 주체들의 태도로의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리를 위축한다는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앞으로도 좀 논란이 많아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인을 코인에 대한 담보로 코인을 제공했을 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알고리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폭락은 예정돼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앵커 한쪽의 가치가 걸려 있거나 지탱하는 게 아닌 이상 언제든지 영으로 수렴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정설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작년부터 예견이 사실 돼 있던 흐름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딩딩경제 1강부터 6강까지 이런 금리 인상기 또 물가 인상기 어떻게 자산을 지켜야 될지 정리해놨잖아요 정리를 잘 해놨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뚜렷한 이걸 사라 저걸 사라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분산 투자라는 큰 대원칙 하에 어떻게든 자기 자산을 좀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국면이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쥐고 있어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한 대 맞고 해다가 이게 금리 인상기에는 또 자산 시장에서 굉장히 충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분산 투자 그다음에 ETF 같은 어떤 상품들을 잘 활용하는 게 어떤 겨울을 버티는 그런 지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방송 진행하느라 긴장을 다 하는 제작진이 다급하게 뭔가를 썼거든요 좀 칠판을 좀 잠깐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김도희 PD가 이런 분이 아닌데 확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걸 지금 들고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아르콕님이 남겨주신 댓글 같은데 멍멍이 이름 뭔가요? 티셔츠 자랑 제작진이 주문했네요 자랑 좀 해주시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급하게 원래 이제 등판이에요 등판 등판인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부르는지 방송 3분 전에 뒤집어 있겠대 그래서 나는 싫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했는데 아니 근데 이름을 알려달라고 뒤집어요 바로 딩딩입니다 딩딩이 딩딩이고요 학사모 지금 쓰고 있죠 네 저희 코브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전반에 씬스틸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뭔가 그림이 없거나 화면 부족할 때 화면 부족할 때 많이 쓰는 캐릭터 우리 캐릭터입니다 아 지금 카밍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귀엽다 뭐 딩딩이 오 쇼맨쉽 이러셨는데 아 저희가 이거는 어 이 빌로바TV님도 누가 그린 캐릭터인가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아주 실력있는 디자이너 분을 모셔가지고 어 지금 성함을 밝힐 수가 없어요 너무 난리 나기 때문에 닉네임만 밝히시죠 뭐 닉네임이 어깨형님이란 분이 계세요 어깨형님 디자이너 어깨형님이란 분이 계신데 어깨형님이 한 땀 한 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사실은 만든 캐릭터입니다 어깨형님이 딩딩대학 로고 이 로고도 어깨형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전속 디자이너 어깨형님의 칼라를 또 결정하셨죠 딩딩대학에 대한 칼라를 말씀드리고요 어 지금 카미리님이 캐릭터 얘기하는데 좀 진지하게 다시 또 주제로 환기를 시키면서 네 한국은행 그래서 금리 얼마나 올릴 것 같아요 그러셨거든요 아 이건 사실 맞추기는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어 금리를 제 생각에는 매번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서 올리는 방안을 선택하면서 빅스텝까지는 안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어 연속해서 0.25%포인트를 올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빅스텝을 가기에는 지금 이제 우리의 공급망 충격이라든지 펀더멘탈이 버티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럴 수 있죠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이창용 총재의 개인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싸우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급하게 올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기대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심리를 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개인의견은 말해도 되잖아요 개인의견은 0.25%포인트 제 개인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빅스텝 얘기가 나왔지만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지난번에 기재부 장관하고 첫 미팅을 했는데 이창용 총재가 그때 또 KDI에서 또 보고서가 나왔단 말이죠 미국하고 꼭 금리 정책을 동일하게 할 필요 없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정부 기재부 입장에서는 갑자기 금리를 올려버리면 경기가 죽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빅스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런 거 절충하면 제 생각에는 0.25%포인트 올리는 정도에서 금통위가 마무리되지 않겠냐 정부 입장도 좀 생각해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막 지금 코로나를 빠져나온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김상표님께서 귀여운 캐릭터인데 어깨? 남자인가? 하셨는데 여성입니다 어깨 형님은 여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어깨 형님 혹시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벤지가 좀 오래됐어요 어깨 형님 벤지 오래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일단 실검 3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앞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물가 충격이 상당 기간 또 지속이 될 거고 몇 년 갈 거라고 지금 앞으로 저희가 이런 뉴스를 소개해드릴 기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다 특히 이제 딩딩대학을 보는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20대 이제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 자산을 어떻게 보면 형성해가는 초기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만났다 암초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질문에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카미디님 저희가 또 추가 질문이나 궁금한 점 저희 딩딩대학 인스타그램 DM이나 콘텐츠 댓글 또 라이브 창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싹 다 정리해드리고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mbc 뉴스 mb 뉴스 딩딩대학 팝방 동체 송출되고 있는데 댓글 소통은 딩딩대학에서만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코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코너는 이제 뉴스 속에서 뉴스의 해독을 방해하는 빌런들 빌런 잡아가지고 부서들이는 빌런 사냥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시죠